과연 생일파티를 해줄것인지 풀이가 안와도돼 아무나 나를 데리러와줘 자 오늘 다시 돌아온 마스카라스 찾기가 돌아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번에 헤르츠가 들어왔기때문에 헤르츠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얜가? 어 얘 얘가 헤르츠일텐데 결국 마스카라스 못찾고 제가 또 시간을 잘못 돌리는 바람에 0시로 하자 0시 30분? 이러면 하루 안넘어가니까 이사안오겠지? 5시가 하루 시작이야 잣뜻네 헤르츠가 들어왔거든요 와아 대체 로봇이 왜 있는거야? 동물의 숲인데 일단 은솔이랑 유니오 좀 찾자 말걸어서 좀 친해진 후에 한달후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또 뒤에서 지켜보는 마스카라스 일단 은솔이랑 유니오는 저기 왼쪽에 있거든요 다 집에 있는거 처음봐 아! 유니오랑 은솔이만 집에 없어 어 유니오 여깄다 유니오 니가 나가줘야겠어 어쩔수 없이 말도 좀 걸고 선물도 좀 주자 선물을 좀 많이 줘서 약간 친분 포감도 쌓아야돼 아 레슬링 유니폼 한 번 줘볼까? 아 니가 준거야? 하하하하하 아 유니오가 좋던거구나 이거 야쏘 500배 개꿀 그리고 은솔이 은솔이 한테도 좀 해야되거든요 은솔이는 밖에 없나본데? 딴 데 들어가있나봐 아 자는 아 잘수도 있구나 그러보니까 그럼 일단 한달후로 돌릴게요 여러분들 빠른 진행해야지 지금 시간 없는데 벌써 12시라구요 저번에 5시간 했는데도 못찾았는데 운 개좋아야지 찾을 수 있다구요 자 이사갈 친구들 찾아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낚시대 들어주고 제발 유니오가 걸려야 될텐데 운솔이는 아까 보니까 운솔이는 집에 있었던거 같은데 그쵸 아 운솔이 집에 있네 저기 커튼 쳐져 열려있네 유니오라도 제발 부탁이다 어 애플이 어 아 아 아 애플이가 걸리냐 아 이거봐 이거봐 정신 차려 애플아 하하하 아 쓰겜 쓰겜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애들이랑 좀 친해져놓을게요 밑절 본전이잖아 운솔이도 한번 가자 운솔이 집에 있었으니까 운솔이 안에 있니? 저 아시기 말이야 밖에도 안나오고 어? 뭐야 하하하 뭐야 마스카라스가 여기 왜있어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 뭐야 운솔이 어디갔어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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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거 니가 어떻게 여기 내서 맺는거지?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 아 아 너무 짜릿해 와 마스카라스다 대박 뭐야 어떻게 된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은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자 제가 미리 마스카라스를 데려왔습니다 1도 몰랐지? 아 일단 사과부터 해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하하 하하하 다시는 다시는? 어 하하하 하하하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반성할게요 한번만 봐주십쇼 아니 2번만 봐주십쇼 아니 3번만 아니 4번만 아니 5 하하하 하하하 그래서 마스카라스에 데려왔습니다 채팅창이 난리 났는데 하하하 어 뭐야 왜 어 원래 집안에서도 노래를 불러 하하하 하하하 어 저 입 주둥아리 때리고 싶다 하하하 하하하 이건 더 가까이서 봐야돼 여러분들 속여서 신난 마스카라스의 노래입니다 열받죠 여러분들 하하하 우리 마스카라스 이렇게 데려왔구요 어제 낮에 무료분양 받아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위해서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하하하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 다 싹 내려간 느낌이야 하하하 자 이제 뭐 해야되냐면은 저번에 하려고 했던 컨텐츠 만약에 동시에 생일파티가 이루어진다면은 애플이는 누구를 선택할지 12월 10일쯤으로 가가지고 애플이랑 좀 친해져 놓을게요 진짜? 진짜? 진지하게 맞박한데 콩 하고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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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뭐 때릴꺼미초 어 너무 재밌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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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빡친 시청자분들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하하하 애플이한테 머리핀 주자 가자 하하하 와우 어 예쁜 것 같은데 그쵸 옷이 좀 에바긴 한데 이쪽 앞쪽에서 보자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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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 어떻게 꽂은 거야 팔에다 그냥 꽂은 건가 하하하 자 이제 하루 더 넘겨서 12월 11일로 가구요 마지막으로 애플이랑 좀 친해진 다음에 12월 12일 완투완두 제 생일이자 마스카라스 생일로 가볼게요 하하하 난 11일이 한 번 더 친해진 다음에 가려고 작은 선글라스 이건 뭐지 하하하 할머니 됐어 갑자기 하하하 하하하 어 애플이도 저거는 소화를 못하네 자 이제 제 생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애플이가 야 어 뭐야 12월 12일이네 뭐야 생일파티 왜 안해줬지 실수로 12일로 갔었네 아니 축하도 안해줬어 아 두 명이라 그래 설마 생일 같으면 생일파티 안해주네 아 뭐야 오늘 컨텐츠 망했네 그냥 시청자를 속였습니다 컨텐츠 됐잖아 이거 아 뭐야 컨텐츠 안되는 컨텐츠였어 어 어 뭐야 생일은 되는데 일단은 야 내 생일도 있어 애플아 애플아 내 생일도 있다고 내 생일인거 모르는거야 설마 그러면 내 생일파티를 안해주고 마스카라스 생일파티 해준건가 우리 똑같은 커플티도 있고 있는데 설마 자 12월 12일로 한번 가볼게요 데리러 와줘야돼 애플아 진짜 나 운다 안 데려오면 어 어 되네 생일 아 뭐야 되잖아 겸몽님과 마스카라스님의 생일입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에 ㅎㅎㅎㅎㅎㅎㅎ 그야 누가 데리러 올지 아까도 했어요 우리가 못봤나보다 그럼 원래 마스카라스 첫날에 집에 있었으면 바로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신경도 안선네 아무도 안 데려오네 아 아 그리고 마스카라스 생일파티 아 그래도 애플이는 아무도 선택 안했어 자 마스카라스 집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아 그렇네 맞네 아 나도 생일이야 마스카라스 아 이거 생일 겹치니까 나는 안해주고 예를 해주는구나 씁쓸하다 올리브가 이렇게 배신을 때리다니 이미 생일파티에서 그런걸수도 있다고?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오 뭐야! 왔다 나 생일이 아 나 생일로 왔지? 와 대박 그러면 내년으로 가면 또 다른가? 오프라 그런거니? 내년으로 가면 다른거니? 내년으로 한번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내년 12월 11일로 가가지고 살짝 애플이랑 말골고 1년동안 내가 없었으니까 얘들이 나를 잊었을수도 있어 못가게 했나? 생일파티 해줘 애플이 못봤네 얘들아 애플이 박물관에 했나? 그냥 넘겨보자 애플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생일파티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가 중요하니까 안될거같은데? 되면 좋겠다 과연 생일파티를 해줄것인지 애플이가 안와도돼 아무나 나 데리러와줘 애플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역시 애플이 난 애플이 믿고있었다고 오요이 믿고있었다고 아 이거지 애플이 역시 최고야 어 산책? 대체 뭘까 갑자기 갑자기 뭐지 애플이가 갑자기 어 뭐야 집으로 초대해주는거야 뭐지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말도안돼 아하하하 아니 이런 깜짝파티를 너무 놀라워 정말 생각도 못했어 얘들아 여러분들 애플이는 결국 저를 선택했습니다 유니온은 좀 거시게하다 유니온도 고마워 이거 불만다 얘들아 불게 아하하하 와 껐다 결목을 위해 모두 함께 준비한 선물을 줄게 아 정말? 선물까지? 아 근데 그만해야돼 힘들어 오늘 왜이렇게 덥나 여러분들 왜이렇게 덥죠 애플이가 항상 데려와주는게 신기해 아 피니아타 아 알았어 내가 힘껏 터뜨려줄게 오케이 생일 케이크 오늘 방송 레전드구만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지렸지 지렸지 초라한 마스카라스 생일파티 한번 가볼까? 나가면 이거 생일파티 끝나지 않을건데 그대 생일 12월 10일 아주 스페셜한 넘버로군 어차피 나탈리양이 생일을 잊어도 그대 생일 뭔소리야 나탈리를 왜 굳이 나탈리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쥬니야? 쥬니 인성보소 우리 초라한 마스카라스 생일파티 한번 가봅시다 음 고마워 세들아 안녕 최고의 생일파티였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험 컨텐츠 바로바로 애플이가 생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애플이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 컨텐츠였는데요 저를 골랐네요 역시 애플이는 견몽바라기야 초라한 마스카라스 생일 한번 가볼까나 근데 여기 부캐가 있으면 좀 부캐 있으면 어떡하지? 부캐 있으면 좀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아 아 귀여움이 아 귀여움이 또 약간 서운하긴 한데 귀여움이 괜찮지 귀여움이 예쁘게 했네 근데 내 생일파티도 와주지 유니오가 딱 여기있고 귀여움이가 내 생일파티를 와줘서 했는데 우리 귀여움이 귀여운 귀여움이 나 봅시다 아 같은 조류라 그래 애들이 순수해가지고 다 귀여워 마스카라스도 귀여워 귀여움이 진짜 귀엽다 어 그럼 생일 케이크 주자 이거 받아 음 내가 만들었어 내 손을 거쳤으니까 내가 만든거라고 쳐도 되겠지? 아이고 아이고 내 흥을 더 구워봐 얘들아 어찌 저런다 오미 아 오미 귀엽다 오미가 옷을 진짜 예쁘게 입어 오미가 패션 센스 좋은거 같아 절로 가줄래 마스카라쓰?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완벽하게 끝났네요 행복하구만